고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관련 증거는요.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 뿐이었습니다. 간이 시약 검사나 정밀 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이 나왔는데 내사 단계부터 수사 정보가 유출이 됐고 또 3번의 공개 소환 중 3차 조사 때는 약 19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이선균 씨는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보면요. 배상훈 교수님 경찰에 무리한 수사가 있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수사의 개시는 무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수사의 개시 자체는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수사의 과정에 무리가 있었다. 왜냐하면 왜 어떤 형태로든 이름을 노출했느냐. 본인들은 노출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노출되는 어떤 밀행성의 보안 관리의 문제. 그건 내부적으로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모발 검사라든가 이런 것이 음성이 3차로 나왔다고 하면 거기서는 수사의 방향을 전환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하자면 이선균이라는 사람이 마약의 혐의자가 아니라 무엇인가 다른 어떤 사정이 있었을 수 있다는 쪽으로 전환을 했어야 맞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고 3차, 4차로 계속 밀어붙인 것은 사실 이것은 무리한 수사가 아닌가 하는 비난이 있는 거죠. 피의사실 공표 문제도 도망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피의사실 공표의 부분은 내사자 부분에서는 사실 꽤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건된 이후 부분에서는 조심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유출했다 아니면 본인 인천경찰청장은 아니라고 하니까 그걸 이따 믿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노출된 거 아닙니까? 그럼 노출된 거에 대한 어떤 소스가 어디냐. 그걸 거기는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되는데 아니라고만 와버리면 다 책임이 면해지느냐. 사실 그 부분은 좀 아니죠. 네. 고 이선균 씨의 사망으로 경찰을 향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면서 인천경찰청은 예정에 없던 브리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고인에 대한 수사는 구체적인 제보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습니다. 심야 조사는 고인의 동의와 변호인 참여 하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한 경찰의 공개 출석 요구나 수사사항 유출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렇게 인천경찰청장의 해명에 이어서 윤희근 경찰청장까지 나서서 무리한 수사는 없었다 이러면서 수사팀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상훈 교수님 그렇다면 경찰에서는 무리한 수사가 없었다라는 공식 입장을 저렇게 내고 있는 거네요. 공식 입장은 분명히 무리한 수사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3차 조사 때 19시간의 조사 과정 중에 지금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말하자면 이성균 씨가 본인이 마약류에 대한 범인 피의 사실에 대한 부분과 본인이 고소한 공갈죄에 대한 부분인데 후자가 2시간밖에 없었다. 조사가. 그런데 왜 이것을 동시에 병합해서 수사를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균형이 안 맞느냐. 이것이 이제 이성균 씨 변호사 쪽의 주장이고 사실은 다른 사건의 관례를 보더라도 굳이 이것을 붙여서 해갖고 붙여서 일종의 삼자대면 형태로 해갖고 이렇게 압박을 줄 필요가 있었느냐. 보통 우리가 마약 수사를 먼저 하고 거기에 관련된 부과된 수사는 추후에 하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하는 방향이 맞는 건데 이걸 붙여해버리니까 마치 앞에 사건이 사실이냐 인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의심은 분명히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윤익은 청장이나 인천청장은 그분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혐의일 뿐이었는데 그것을 사실처럼 인정하는 것처럼 된 그런 모양이죠. 하고 그걸 기반으로 공갈죄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것이 이건 좀 절차가 안 맞는다는 거죠. 네. 하재근 평론가님 좀 이런 수사에 대해서 여론은 어떻습니까? 여론이 그러니까 수사가 조금 너무 압박이 강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특히 3차 소환 때 공개 소환이 됐었잖아요. 그거 자체가 조금 너무 무리한 망신주기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1차, 2차 때 이미 공개 소환이 된 상태에서 두 번에 걸쳐서 국과수 정밀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잖아요. 그럼 3차 조사 때는 어느 정도는 피의자 인권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절차도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성균 씨 측에서 3차 소환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도 지금 경찰 측에서 거부했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너무 이성균 씨를 심리적으로 압박해서 경찰이 증거를 찾지 못하니까 자백이라도 받아내려고 무리를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고 이성균 씨에 관련돼서 혐의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생활 녹취록이 보도되고 카메라 앞에서 사과와 해명을 반복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국민의 알 권리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성균 씨가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았던 것인데 그것과 상관이 없는 사적인 대화 내용 같은 것들이 보도가 되는 것은 이건 그냥 단순히 망신죽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물론 유명 연예인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사적인 부분도 공개가 되긴 하지만 이번 이성균 씨 사건의 경우에는 이성균 씨가 내사 단계부터 이름이 밖으로 나오면서 거의 사회적 조리돌림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피해를 당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에 걸쳐서 국과수 정밀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으니까 그 정도 됐으면 언론도 어느 정도는 이성균 씨를 좀 보호하는 태도를 보여야 될 텐데 두 번에 걸친 음성 판정 이후에도 여전히 언론이 그런 사적인 부분 유출로 이성균 씨를 압박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일부 언론이 이성균 씨가 음성 나왔을 때 국과수 정밀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으면 그건 좀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부 언론이 그때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국과수에서 검출되지 않는 마약을 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좀 이렇게 몰아가듯이 보도를 했다는 부분이라든가 또 이성균 씨가 진술이 계속 일관됐거든요. 그 유흥업소 실장이 수면제라고 하면서 죽이려나는 투약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계속 일관되게 그렇게 진술을 했는데 일부 언론이 사건 초기에 이성균 마약 인정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이성균 씨가 말 바꿨다 이렇게 또 보도를 하고 이런 식의 보도들이 모두 이성균 씨를 좀 압박한 요인이 아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일부 또 유튜버들이 무분별하게 또 사생활을 공개하는 부분이라든가 빈소에까지 난입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배상원 교수님. 그러면 늘 연예인의 사생활의 문제, 특히 수사선상에 올랐을 때는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보호해 주거나 이럴 만한 장치는 없을까요? 아직까지 우리의 수사기관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관행이 확립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사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보호가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서 말하자면 입건된 이후의 부분과 연결을 바로 시켜버리니까 그냥 노출이 돼버리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장치라든가 법적 장치도 물론 필요하지만 법원에서의 어떤 금지 명령 같은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성균 씨 사례로 해서 경찰 수사와 또 언론의 그런 보도 문제까지도 짚어봤습니다.